아니, 그러면 전체가 환장되었지 머리가 짤리는데? 머리가 짤리는데? 머리가 담아면 안 되겠지? 여기 있고, 여기가 또 무리가 났네 정말 맞을 수 있는가? 오후 4분1가 이 Gedanken 이 안무가 그치만 이렇게 하고 있는게 어 아니 왜 이리 안 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사, 사, 이따, 아카라 아... 너무 움직여 아까부터 아니에요. 그거는 타임으로 나이세요? 아니 세워놓으려면 세워놓고 말라고 아니, 세워넣으면 세워놓고 말라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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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워봐야겠어요 나중에 딱딱 뜨면 그래야지 간신들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안해 안해 그러니까 HBR 잘 아이고 이상한 거 뭐 하시네 에스 뭐 뭐 찍어 근데 유명한 거 이렇게 해야 돼 대부분이 왔다 아 아 그래서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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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올라가는데 뒤쪽거가 뒤쪽거가 발이 옛날에 되게 넓게 나오네요 옛날거는 되게 좁았는데 저도 유식한 거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무 친구가 거기서 LDR 체크를 하고 문구는 중에서 지갑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진이 없으면 문의초도 와서 손 빼고 그 포토샵에 와서 아 지금 안해주고 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는 세계에 로봇이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수한테 시켜요 제가 찍을때는 조수한테 맞춰줘라 두개를 조금씩 줄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입체로 찍으면 안되나? 동영상 입체 영상이 되는거 입체 영상이 가로로 찍어도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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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어서 나한테 전화해요? 지금 여기 원래 전화하는 바람